수미님 수미님 어 아니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오셨다고 어떤 놈이? 전체 놈이요 이놈들하고 왜 얘기를 안 하냐 아니 그래가지고 밖에서 혹시 고기를 다 구우면 좀 얻어먹을까 하고 기웃기웃하는데 안에 계시대잖아요 우다닥 뛰어들어왔죠 아 이게 이게 나를 살리네요 오늘 나 명호 아빠 이 방송 못 보고 해야지 야 내가 매일 명호 아빠 옷장에서 스카프를 훔쳐온다 아유 이거 또 따뜻해 보인다 좋다 형 졸리 있다 벌써 따뜻한데 아유 야 근데 그 아니요 형님은 왜 그러세요 아유 한 번 저한테 오면 못 나갑니다 근데 워낙 멋쟁이셔 우리 우리 해피 뉴 이어 아우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눈이 오네 지금 와? 눈이 오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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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안 오던데 그럼 금년 한 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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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오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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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이야 눈 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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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너무 이쁘게 와요 어머 어머 누가 했을까? 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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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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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라고 운역이 돼 있네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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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임이라고 운역이 어 어 그래 눈 많이 온다 조심해 나 바꿔줘 운전 조심해 잠깐만 김수미 선생님한테 인사드려라 새해인데 어 어 아들 임 아빠가 아드님 아들 임이라고 여기 보니까 입력이 됐네 아빠가 다리가 안 좋아 저기 사골 좀 우려갖고 한 통 갖다 드려 사골 좀 우려가 아 드렸어? 어 그래 그래 아이고 눈 오니까 또 걱정돼서 전화했구나 아이고 고마워 그래 그래 어 눈 온다고? 어 그래 아버지가 어 그래 전화할게 김용근 선생님하고는 통화했었잖아 그치? 며칠 전에 통화했어 어 어 안부 전해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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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어 우리 아들 착하다 며칠 전에 전화 한번 했더라고 우리 아들 네 아 아 자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자식은 있어야 돼 자식 없는 사람들은 참 외로워 있어 자식 있어도 나는 아침에 이렇게 전화 안 오잖아 아 이미 성장 다 해서 명절 이럴 때 얼마나 외로울까 안녕 주무셨어요? 그래 굿모닝 우리 조깅하고 왔어요 조깅했어? 어서와 눈이 날이고 너무 아주 좋은 날이 좋은 등 꿨어? 네 새해가 밝았어 네 네네 아 날씨가 싸하니 너무 상쾌해 그렇지 공기가 다르지 진짜 좋다 따로 잤어? 같이 잤어? 같이 잤어 감회가 서럽다 오랜만에 얼마 만에 자보는 거냐 17년 17 그렇지 17년 만에 명희 선생님하고 전주 선생님은 근황이 어떻게 됐어요? 저 저는 아 김정신은 목회자가 됐어 목회자라고 하기보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 예 그렇게 불러주세요 예 선교사라고 선교사 너는 어떻게 보내? 저는 제주도에서 20일 또 여기 서울에서 20일 왔다 갔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남편이 교직에서 예 남편이 이제 학교에서 정년퇴임 했어요 그래갖고 교수셨지? 네 여행도 다니고 어 엄마가 살고 있어 엄마가 살고 있어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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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데 늦었다 새가 밝았네 네 첫눈이 와요 또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네 너희 어제 뭐 한잔했다며 아니 잘라 그러다가 살짝 출출해가지고요 그래 애들이 떡볶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떡볶이에다가 그냥 막걸리 한잔 뭐 잘했네 나도 막걸리 생각났는데 새해가 돼서 저희가 세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요 세배 좀 드려야 돼요 그래 그래 받자 절 받으세요 어 받자 아이고 아이고 으음 어르신 잘이엇 네 절해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아이고 건강들하고 예 금년 안에 좋은 일들 많이 있고 아이고 방송활동도 왕성하게 많이 하고 예 예 가족도 다 이렇게 평온하고 네 감사합니다 애들 잘 키우고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 자 그래 개인이 또 일어나고 또 이제 그래 개인이 또 일어나고 또 이제 아니 저도 받을 입장에서 애매해요 애매하지 저기 저 세뱃돈들 좀 줘야지 아니 안 가져왔어요 세뱃돈은 지금 현찰 가진 게 없으니까 세뱃돈은 무슨 세뱃돈은 계좌 번호 적어줘 보내줄게 알았지 네 크크오 거기로 보내주셔도 돼요 크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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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금년 한해도 뭐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건강하고 네 또 이렇게 항상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 이렇게 새겨듣고 네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고 네 고맙습니다 살아내다 보니까 인생이 맨날 좋은 일만 있진 않더라 그래 뭐 맘 졸이고 이 나이에도 그냥 오늘 하루 내 생에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야 오늘 하루 무사 못할 잘 보내면 또 내일이 맞더라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가족들 건강하면 돼 그럼 그럼 서로 사랑하고 그럼요 사랑이 알아서 해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들 제가 모르고 내가 온간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전혀 모르지 우리가 올라가서 이 친구들 나오면 장성하자 올라가자 왔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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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푸른합니다 아주 마음이?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에 얼굴들을 보고 그러는데 상상도 보냈습니다 사실 저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오네 기뻐가지고 누군지와가지고 야 첫눈까지 오고 그리고 회사에서 스낵차를 보내주셨어 아 큰 스낵 같은데 어제 한잔 했으니까 나가서 우뎅으로 입가심하고 아침에 해장하자 우리는 커피 한잔씩 먹으라고 그러자 첫눈 처음 봐 어머 웬일이야 새해 첫눈 보는데 오늘? 떡볶이 있으세요? 떡볶이 떡볶이요? 떡볶이 오뎅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찍 오셨나봐요 추워 추워 웬일이 이렇게 딱 이쁜 옷을 입고 나타나셨네 어? 아 네 아 좀 춥더라고요 추워서 어떻게 해 아 진짜 예뻐요 아니 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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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서 오세요 저 누구예요? 이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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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 김정희 오래간만이네 이야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그래 제목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일용이가 왔구만 누구야 어머 오빠 영희야 어머어머어머어머 누구야 이어들 봐 형지는 몰랐어 오빠 아니야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어들 동계형이야? 동계형이야? 동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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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호셔봐 야 웃상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위기에서 서울에서 귀농한 대남수 역할을 맡았던 양동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르몬말 바사라도 내가 장가하려고 큰 맘 먹었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환경친화적인 농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거든요. 너 아까는 있었어? 아니요, 아니요. 금방 왔습니다. 또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래요. 반갑다. 오랜만에 뵀습니다. 25년, 30년. 반가워, 반가워. 그래도 세월은 가도 모습은 다 그대로 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사실은 채널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두 분이서 스네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박수 한 번 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선생님, 이걸 준비하셨대요. 이거 한번 펴보실까요? 이게 뭐야? 일룡이와 남수? 남수. 우와, 우리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이거. 남수가 쏜다고. 일룡이랑 남수가 쏜다. 아이고, 야.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서세요. 우리 사진 하나 뒤로 와. 잘 먹겠습니다. 기념 촬영 한 번 또 해야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 만나서 반가워. 응. 정말,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야, 동재야. 오뎅 좀 줘봐. 예, 알겠습니다. 동재야. 용건형 드리고 나 하나 좀.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반갑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 이거 더 주세요, 국물. 이야, 맛있다. 그러면 하나가 절로 올라가. 올라가. 야, 근데 오뎅 맛있네. 그치? 와, 진짜 맛있어요. 오뎅 맛있죠? 오뎅 맛있지? 네. 떡볶이도 맛있어요, 떡볶이. 아니, 그대들도 먹어. 우리? 응. 우리 아까 이거 하면서 한 둘이 먹었습니다. 동재야. 동재야, 너는 결혼했냐? 저 아직 결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했어? 예, 예. 이 사람아, 지금 결혼은? 야, 주완아도 결혼 안 했대. 너 결혼 안 했어? 응, 여태. 안 했대. 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야, 어제 타로를 봤는데 가까운데 남자가 있다고 그러더래. 타로 봤는데. 나 보쌈에 간다고 그랬는데. 저 보쌈에 간대요, 남자가. 바로 옆에 있다, 야. 진짜로? 누군가가 나를 보쌈을 해가지고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가요. 어, 그래요? 트럭으로 나 보쌈을 가는 거야? 동재야, 커피 좀 타. 커피. 선생님, 커피는 제가 원두 좀 준비해 왔을 때 아침 식사 드시고 좀 내려드리려고요. 동재가 너 바리스타라면. 아니,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발들 드립하고? 예, 예. 취미생활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커피 그냥 괜찮습니다.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들어가서 동재 아침 커피부터 해줘. 예, 알겠습니다. 어, 들어와. 커피부터 해줘. 오빠, 오빠 나 어묵 이거 하나만 더 줘. 어묵? 동재야. 야, 동재가 누구야 줘. 넌 어저께 늦게 먹고 자고 또 그래? 너 어묵 맛있네. 맛있다. 완전 수고리 끝내줘, 끝내줘. 언니, 새해 아침에 우리가 막 숯. 막걸리는 아니래도. 우리가 어묵으로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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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셨어요. 우리 행복하자.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오랜만이다 오빠,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너무나 반가웠죠. 그냥 이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진짜 오랫동안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좀 서먹서먹하지는 않겠지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일단 보는 순간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반갑긴 또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빨리 와, 여기. 사진. 단체 사진 한 번 찍고. 성재 옆에 앉았는데. 건배. 저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 옆에 앉아. 입장이 참 곤란하네요. 입장이 곤란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오오. à